안녕하십니까? 각동영입니다. 오늘 또 7월 모의고사 요청 질문 시리즈입니다. 40번 풀어 볼 건데요. 요양문 유형이에요. 요양문 유형은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푸는데 요양문을 먼저 봅니다. 요양문을 먼저 보고 A, B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을 이 문장으로 대충 추론을 먼저 해봐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빨라요. 이 스키마 레퍼런스를 이 지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어요? 이제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he Way 방식인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방, 당사자들이 무엇무엇을 하는 방식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식 자체가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타입, 유형 자체를 오케이,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유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이 무엇하는 것에 따라서 의사소통 유형 결정돼. 그러면서 시메트리컬한 대칭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whereas 반면뒤에 상호보완적인 의사소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야, 이건 무슨 제시문부터 이렇게 어렵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당사자가 뭐뭐를 하는 것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이 결정이 되고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대칭적인 의사소통만 알면 돼요. 근데 리볼브 어라운드 하면요. 여러분 리볼브 어라운드 하면 뭐뭐의 주위를 뺑글뺑글 돌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의역을 하면 무엇무엇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뭘 중심으로 하냐면 The Pershing, 추구를 해요. 무엇을 추구하냐? Equality, 평등을 추구해요. 그리고 또 무엇. 어떤 어떤 인터랙션을 추구해요. Between them.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대칭적인 의사소통이 추구하는 거는 평등과 평등과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상호작용. Interaction. 선생님이 아까 상호작용이라고 안 한 것 같아요. 엉뚱한 소리 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떤 어떤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상호작용. 그래서 어떤 어떤 상호작용이에요. 어떤 어떤 상호작용. 평등을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추구해요. 근데 보안적 의사소통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여긴 의비가 없으니까. 이거 어렵거든. 반면에 보안적인 의사소통은 무엇을 포함하냐. 제휴, 동조, 무엇과 나란히 함. 함께 함. 이런 거거든요. online이란 말은.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제휴하고 동조하는데 무엇과 제휴하고 동조하느냐. 차이점. 그러니까 차이점과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매칭은 형용사로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상되는. 조화를 이루는, 예상되는 그런 차이점들인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 기반된. 그러니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충분히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사소통을 나눌 때 서로 서로 다르고 부족하고 남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안 읽어봤지만. 안 읽어봤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시문을 줄 때도 애초에 잘라가지고 위만 주면 안 됐나? 이 문제 누가 낸 거예요. 이거. 근데 어쨌든지 간에요. 또 이거는 뭐 다른 써먹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냐면 본문 분석을 할 때요. 뒤에 Complementary Communication Shows 까지 나오면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정보 얻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마지막까지가 쓸데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이거 읽었으면 진짜 시간 낭비인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제 예상도 한번 간단히 해보는데 이것만 보고는 뭐 알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그래 의사소통 관련된 글이었지. 얘는 Desisively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결정을 받냐면 방식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이 규정을 해. 그 인간관계를 서로 서로와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매 순간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절차에 매 순간 Define 규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 지금 내가 땡땡이라 하고 있는 인간관의 의사소통은 이런 의사소통이지? 이렇게 아 아니다 아니다. 다시 다시. 의사소통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그래서 당사자가 인간관계 자체를 규정을 한다는 거야. 아 이거는 A인 인간관계고 이건 B인 인간관계고 이건 C인 인간관계지?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정의를 내린다.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랑 제일 가깝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겠어요? 양보를 좀 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래 뭐 이번까지는 내가 그렇다 치자. 근데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발전시키는 거는 진짜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Describe까지는 그렇다 쳐. 이렇게 설명한다. 묘사한다. 선생님 그럼 2번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네요. 예예예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학생이 우길까 봐 넓게 쳐서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따지는 거예요. Corresponding인가 아니면 Postpond인가 이거 두 개를 따지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대칭적인 의사소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로 뒤에 얘기할 건데 평등하다는 얘기할 거고 어떤 상호작용일까 어떤 상호작용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키마르의 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 애초에 노리고 가요. 대칭적인 의사소통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근데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그래서 나온다. Symmetrical 대칭적이라면 그래 일단 평등 얘기하겠지 Dismiss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보스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들이 Strive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equality 평등을 위해서 나오지? 예상대로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여 왜? 상호작용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서 Interact 상호작용합니다. According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도 이제 답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요 이제 나옵니다. They behave 그들은 행동을 한다 as 여기서 나온 거야 미러 이미지처럼 그래서 각각 서로 서로의 거울 속에 비친 이미지로써 아니 미 이미지처럼으로 해석합시다. 이미지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So to speak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리스펀딩으로 봐야겠죠. 어떻게 봐도 퍼스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고르면 답 고르기가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 고른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봐도 커리스펀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강력함 강함이라는 거는 강함에 반영이 되고 약함은 또 약함에 반영이 되고 견고함이나 완고함 같은 것들은 또 그런 것들에 반영이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봐 이제 정답은 커리스펀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참 멍청하다. 내가 뭐가 멍청하냐면 여기서 분명히 symmetrical 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symmetrical 대칭적인 의사소통 대칭적인 라고 하면 대칭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호작용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좌우 대칭이 되면 어떻겠어요.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좌우 대칭이 된다. 라고 하면 커리스펀딩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풀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되게 잘 푼 거는 이거를 먼저 제시문 먼저 한번 읽고 나서 나올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complementary communication 이쪽 부분은 아예 읽지 않고 정답을 뽑았다는 점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우리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이 유형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뭔지를 초반에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를 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캐치를 해놓고 가야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케이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